이 공연은 사단법인 국제친선 문화교류협회에서 만들어주셨습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 공연 이어지겠습니다. 여러분 정혜주씨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박수만 박수 많이 주세요. 남자인대 들려드리겠습니다. 잊을 수도 있습니다. 잊을 수도 있습니다. 이 여자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당신은 저런 남자인데 울기는 내 혼자야 맑력한 맑력한 이 여자도 아니 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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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